1. 해운연 올해는 해운연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도 정리 사람도 정리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되는 해운연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우리 최씨 대주님 좀 멍청해 아 멍청해 둔해 사람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내가 사람한테는 조금 많이 당한 격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내가 조금 사네 안 사네 지금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올 연말 내년 초 정도 돼야지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내가 봤을 때는 대주님이 우울증이 와있어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혼자서만의 자기만의 생각도 되게 많고 결혼을 뭐 어떻게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내 마음 쪽으로 지금 내가 많이 되게 힘들고 내가 많이 좀 치이쳐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올해는 뭐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내가 그냥 막막하고 조금 그래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해도 되고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도 안 되고 왜냐면 제가 위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하는데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절차를 안 맞는 거죠 저하고 이 그 그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혼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적에는 안 사는 게 맞아 진작에 했어야 되나요? 본인이 진짜 근데 본인이 지금 그걸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끌고는 왔는데 고민 많이 했죠 아니야 내가 본인이 지금 고민한 게 지금 한 뒤에는 아닌데 본인이 지금 6월달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반기 들면서부터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가 졌을 거예요 상하반기 넘어가면서 5,6월,7월 넘어가면서 마음의 결정을 지금 내가 정리를 내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 정말 잘하는 짓인 건 어떤가 싶어?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기는 너무 먼 상대야 지금 우리 배우자 사주를 나한테 안 넣었지만 내가 지금 배우자 공을 내가 봤을 적에는 같이 가기는 먼 상대고 나하고 기준치가 틀려 기대치가 틀려 그래 안 그래 기대치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은 그냥 여기서 벌어서 이만큼만 살면 되는 사람이고 지금 사냐 안 사냐 하시는 분하고는 그 사람은 보는 눈이 나하고는 모든 게 다 틀리는 마인드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랑 같이 가기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맞지 않고 얘기를 해도 서로가 서로가 그리고 채시되져도 내 나름도 고집이 되게 세요 내 기준 이거면 너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본인이 지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고 너는 나이 됐다고 나는 그리고 항상 외롭다고 그럴 거예요 본인이? 저도 외로웁니다 근데 항상 외롭다고 그럴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가 마음에 컨트롤이 안 맞아 어디든 부부가 돈인 돈은 정말로 누구나 있을 때도 있고 업회도 있잖아 돈은 뭐 벌면 버는 거 쓰면 쓰는 건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마음적인 게 뭔가가 뭔가 공허하고 안 맞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자꾸 외기러기로 가야 되고 기러기 하나가 없어 하나가 잘려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간다고 해도 본인이 안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져야 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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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야 돼 근데 나는 그 꾸라지를 못 봐 그쵸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포기할 것 같은데 성격상 또 그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끌려가는 성격은 또 못돼요 왜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되게 세요 들어보기에는 막 소리 지르고 우악스러운 고집은 아니야 뭐 소리 지르고 본인이 막 뭐 이런 우악스러운 고집은 아닌데 자기만의 소신 나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뭔가 강하신 분이라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좀 충전이 많고 자꾸 여자는 쪼아야 되는 스타일이고 본인은 그냥 그걸 듣고 있는데 이제는 자꾸 안 맞는 거지 이렇게 되는지가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좀 된 거 같아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되신 거 같아 세월이 그래서 힘들긴 한데 내가 포기할 거면 살아 근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지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살려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대주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아까 전자처럼 다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그냥 다 내려놓으면 근데 개념이 좀 많이 틀린 거 같아요 어떤 개념 경제적인 개념이나 생각하는 게 본인하고 좀 많이 틀린 거 같아요 허황이 좀 많아 보여요 허황 허황 제가요? 아니 배우자분이 허풍이 조금 많아 보인다고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응 능력 및 베이스가 베이스보다는 자격증도 조금 많고 자격증도 되게 세고 누구한테 없어보이는 거 싫어하고 좀 그런 게 좀 많은 분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냥 100원 벌면 내가 100원어치만 쓰면 되는 주의거든 근데 그 사람은 100원 벌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게 조금 가치관이 많이 틀린 사람이라서 삶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 내가 봤을 때 많이 부딪혀요 응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고 응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은 요즘에는 나는 그래요 누구한테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애들이 편할 대로 해야 돼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겠다 아빠한테 아빠한테 가겠다 해야지 그거를 무조건 옛날처럼 아빠한테 가부장처럼 아빠가 데려온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애들이 하겠다 그냥 엄마가 애들을 안 키워야겠다 아버지가 데려와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애들 하자는 대로 둬야죠 네 그러면 이건 더 나아가서 질문인데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 이렇게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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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을 만난 인연을 만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인연은 다 할 것 같은데 인연은 다 할 것 같은데 원래는 내년도 인연줄이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새 인연이 내년에도 인연줄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인연줄이 있긴 한데 그 사람도 인연을 안해요 결혼은 다시 한다고 하면 45를 넘겨야 돼요 45 한국 나이로 45를 넘기고 만일에서 만일에 가서 그때 가서 누구를 만나고 혼인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암만 좋은 사이도 그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깨질 확률이 또 있어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혹시 구체적으로 나오나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그냥 이제 나이도 40대 중반 넘어가기 때문에 업체 통해 가지고 이렇게만 국내보다는 그래도 동남아라든지 안그러면 그건 본인 마음이지 그쪽하고 연이 혹시 그쪽으로는 혹시 아니면 제가 해외로 나가서 산다던가 그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직업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직업은 이제 한 2년 더 하면 끝이 나거든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해외로 나가는 건 혹시 외국으로 나가는 상관은 없어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혼은 46 넘어서 해야지 내가 누구랑 다른 사람 요즘에 외국사람이 다 착하지 않아요 더 심한 나라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덧돌아야 덧돌아야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내 팔자야 그런 여자 만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여자 만났는데 못 사는 사람이 근데 근데 최씨 대준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4,5년 후를 바라봐야 돼요 4,5년 후를 46,7 정도 지금 42이잖아 6,7 정도 그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살아도 누구랑 살아야 돼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혹시 지금 내년이나 이때 결혼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은 들어와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해서 그냥 애인 정도 연애 정도 사람만 만나 근데 그 이상 하기에는 조금 같이 가기에는 조금 먼 상대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질문 자꾸 질문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여기 직업을 이제 끝내고 다른 직업을 구할 때 가기 전에 다시 이제 배움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학원이나 대학을 하나 더 전공을 해서 그쪽도 이제 스펙을 좀 더 쌓아 놓는 거는 혹시 그거는 괜찮아요 공부를 도와주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일단 지금은 요거 정리 잘 하시는게 제일 중요해요 네 하고 자격증 공부도 준비하고 요즘은 여러모로 마음이 징성생성 내가 그랬잖아 아까 우울증이 왔다고 우울증이 온 거야 지금 괜찮으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울증이 와서 그냥 뭐 잘 만나면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관이 너무 많이 틀려서 살기에는 결국은 계속 이상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부부가 너무 안 맞아도 못 살거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드니까 서로가 좀 정리 부분은 정리를 조금 하고 또 새해 인연 바라보고 또 새롭게 가시는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현재 와이프는 앞으로 어떻게 살 그럼 내가 와이프 사주를 봐야 되는지 와이프 사주도 안 놓고 내가 지금 신점으로 내가 봐 드린 거잖아 와이프 사주를 놓고 이제 그거는 다시 봐야 되는데 일단 와이프는 와이프 간 사람 간 사람들은 끝나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그 사람이 인생이에요 왜냐면 제 자녀가 그쪽에 묶여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응 그것도 그녀의 인생이야 어쩄든가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든가 그건 그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뭐 그렇다고 바꿔줄 수도 없잖아 아니면 속상해 이런 뭐 극단적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거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어요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건 아닌데 그쪽도 많이 우울하고 많이 불안해하는거 거기 있는 그런게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 화적인 부분이 좀 많긴 한데 저 때문에 그런게 본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봤을 적에는 나무야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제가 그러니까 승질이 더 나 화가 더 나 뭔가 화풀이하고 뭔가 좀 이런 곳이 있긴 한데 또 정작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못살아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성격 장애가 제가요? 배우자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되는대로 그냥 그냥 검소하게 그냥 되는대로 살면 되는데 여자는 좀 보이는 것도 그렇고 호황된 것도 많고 자기 자신의 뭔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치가 너무 틀려서 사이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좀 맞춰서 가라고 하고 싶은데 맞추러 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 정리하고 가시는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열심히 살면 되니까 화이팅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운이 지금 아주 난둘처럼 이 2-3년 사람 정리하고 인간 정리하고 나면 3-3년부터는 그때부터는 괜찮아 45-4년부터는 일도 열리고 또 새로운 직업도 열리고 좀 생각치나 일이 들어와서 문서도 잡고 집도 잡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게 어떤 금전적으로 한 번 들어가면 잘 나오는 성격은 아니야 잘 붙들고 있어 금전이 네 제가 뭐 씀씀이 가면 해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니깐 돈 관리 잘하시면 되고 본인은 대장을 좀 조심하셔야 돼 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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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을 조심하셔야 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염증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검사 같은 거 52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50 넘어가면서부터는 건강에 항상 병원과다 검사 매년 정기검사할 때 대장검사는 항상 대장이 조금 안죠 대장 쾌장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고기는 관리를 잘하셔야 돼 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대장하고 간은 괜찮아요 최장이요? 응 52의 최장 최장, 대장 쪽이 안좋고 그쪽으로 병에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50살부터 건강관리하셔야 돼 50, 58, 50도 그때 한번 내가 몸에 고비가 한번 있어요 많이 안좋을까 내가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잘 넘겨서 가셔야 돼 이거는 자취한 거 해야 되겠습니다 응 명심하시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게 뭐 나쁜 건 없으니까 열심히 사세요 오케이? 네